아 이게 누구껀데 이거 애기껏 숟가락도 빼고 이제 지가 또 먹겠다고 동생 두번째 것 지금 이유식 타왔는데 또 지가 먹어요 누나 내꺼 먹는데 맞아 지금 누나 어째서 내꺼를 먹어 누나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두번째 타온것도 지금 다 먹어버려 세상에 누나 그래 맞아 지금 아이고 누나 이제 나 안쓰러지네 앉았는데 안쓰러지네 근데 누나 왜 이렇게 내 밥을 잘 먹는거야 누나 도대체 맞아? 우메 마셔버리면 어떡해 누나 마시게 누나 그렇게 해도 돼? 아이고 내 밥인데 내 밥을 다 먹어 버리네 누나가 저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안먹고 만다 누나 죄송해 기가 막혀 누나 홀딱 내 이유식 밥을 다 먹어 버려 입가에도 다 내기야 아이고 나는 그냥 누나 그렇게 맛있어? 아니 에이 그런다 얘가 지금 에이 태태 해볼게 에이 나는 안먹고 만다 누나 혼자 다 먹어 버렸어 어?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먹었네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? 기가 막혀 아이고 안먹고 말아 아이고 어떻게 된거야 너 대체 입에서 아 웃기지? 누나 너무 웃기지? 할머니가 아침에 이거 저 밥바닥으로 다 돌리면서 완전 누나 그래 할머니 아직 그냥 웃었네 아주 많이 만들어줄까? 그렇게 맛있어? 알았어 해피 버스데이인데 오늘 해피 버스데이 누나 누나 오늘 생일이다 내가 봐준다 어 가 grit 너가 닦아치? 아 gifted 누나 숟가락이야 누나 숟가락이야 하 çıkar 이 아 엄마 exempt 어 거의 없었다 누나 내가 지금 어 아이고 그래도 닦아 주네 누나 그래 아이고 입 좀 벌려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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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 닦았네 아이고 무지개 잘 닦았다 아이고 쇼를 하나 봤네요 할머니 등에는 아주 땀이 그냥 뻘뻘 나네 얘들 먹이느라고 지금 몇 번을 이 그릇 이 숟가락을 몇 번 왔다갔다 하네 코 좀 닦고 아이고 코 닦자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그냥 왁 닦았지 코가 너무 많아 너 지금 얘 누네는 이제 잡을거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누나한테 밥 다 뺏기고 어처구니 누나한테 밥 다 뺏기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제 다 잡을라고 이래 하하하하 아이고 잡는 아이고 잡았네 오이 잡았어 아아 밥 뺏기고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밥이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아 아아 더 주세요 누나 어떻게 생각해 동생 밥 다 하하하하 그 표정이 나와 지금 하하하하 세살 누나야 어처구니가 없어 해라 뒤로 빨가닥 발라당이야 세살이야 이제 너 세살 오늘부터 오늘 밤 자고 나면 이제 너는 이미 세살이 지나버려 이제 오늘 지금 딱 세살이 됐어 지금 될락말락해 오늘밤 자고 일어나야지 아아 이게 뭐야 누난 내 밥은 어디갔어 그런다 아이고 웃겨 내 밥은 어디가고 얘는 지금 하하하하 내 밥 어디갔냐고 지금 하하하하 아이고 웃겼다 많이 먹었네 그치 오빠가 지금 학교에서 노래 불렀대 그래서 엄마 거기 갔어 지금 금방 오겠다고 엄마도 허리를 삐껏 해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막 그런다 아이고 한바탕 웃었다 누나 왜 그랬어 내 밥 애 먹었어 내 밥 애 먹었어 내 밥 애 먹었어 내 밥 애 먹었어 그랬어? 또 더 타 줄까? 아니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배불러 둘 다 세번을 왔다갔다 했는데 할머니가 아아